흐음 하나 둘 셋 넷 둘 넷 사과 하고요 You exact 4 8 하늘 오케이 Cheers help the party 하나 하나 둘 둘 셋 둘 셋 셋 셋 넷 셋 둘 셋 셋 리더즈 연습 이틀째 첫날 다 배우고 둘째 날 디테일 맞추고 저희가 아마 세 번 연습하고 뮤비를 찍어야 해서 앞으로 더 큰 영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이 시즌은 이 시즌은 이 시즌은 이 시즌은? 이거 어디있는지 확인해봐 진짜 재밌고 싶어 이 시즌은? 에이유랑 This song will be a kind of a song It does not like dance It's a long one It's a long one It's a long time if you put it on, it's a long time First time 이곳 정보까지 와요. 이곳 정보까지 와요. 이곳? 이곳 정보가 좀 더 잘 모르겠어요. 이곳 정보가 좀 더 잘 모르겠어요. 이곳 정보가 좀 더 잘 모르겠어요. 농장 길에 나와서 있었을 때 또 나왔겠죠? 한 7월쯤 될 것 같은데 무더운 여름 넌 어떻게 지내고 있니? 콘서트도 하겠구나 아카! 예스! 시작! 짜자자자! 그 다음에 이거 들어가실 때 다 같이 밸런스 좀 밑으로 깔고 으깨보는 대부분의 조합에 있습니다 nem의 모션을 국민등록소에서 2위는 계속 농담해 4위가 들어왔어요 비쥬얼 7위의 긴가 확인하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렛츠 고! 이만, 텐션 떨어지니까 바로바로 갑시다! 퍼펙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진짜 잘했어. 잘했어. 진짜 잘했어. 어제 오늘 연습해서 달렸고요. 굉장히 신이 나고 신나는 만큼 너무 힘드네요. 지더지의 치얼스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엔 더 발전된 모습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더지 안무 연습 3일째. 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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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야. 이번에는 3번이었지만 완성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해요. 그만큼 딱 연습할 때 집중해서 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 항목이를 파는 거야. 냄새가 나. 나 하는 거. OOOO. 내일. 내일 안 돼. 내일. 내일 안 돼. 내일 나이 더. 내는 억지로 맞af zwei. 우리 마시니 김점은 왕기부와 함께. 해석리가 아니라 마을 up Note 10. 레이킹세인 줄. 모두 다 왔고. 랄라라라 랄라라라... 뭔가 남은 거 러쉬 바깥치 러쉬 냉면 뼈베킥 단박콜밤이 포로물마스베킥 까죽빵 본인의 봄 이거 그게 뭐야? 이거 뭐해? 8 1 2 6 4 5 6 세븐 오리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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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를 숨기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하트가 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수야, 나 밟은 거 못해 보여줄게. 이런 거 아닌지 알지? 안 그래. 잘하나면 볼까? 못하기만 해 봐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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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리더즈를 준비한 건 꽤 지난 것 같아요. 벌써 연초에 저희가 연습하고 뮤비도 찍었는데 방송까지 준비를 하게 돼서 지금 굉장히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말 리더즈가 너무 오랜만에 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반갑고 이제 남은 치얼스 무대들이 몇 개 있거든요. 캐럿 분들에게 좋은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주시고 리더즈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